아 감사합니다 오 똑같아요 진짜 따로 만나요? 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살짝 올려드리면 여기 좀 올려줘 이렇게 고기찌개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을 뺏기 우리 김혜윤씨가 제 도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네 오랜만에 귀신과의 동거 진짜 귀신인거죠? 아우 진짜 귀신이에요 진짜 귀신 아 오늘 뭐 우리 정준휘씨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건데요 어? 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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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밤에 귀신을 본다는 사람한테요. 네 이게 저희 또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5개월 안에 스탠드를 한 번. 아유 이러면 5개월. 탑기사다 탑기사 김현준 귀신과 연애설. 아니 5개월 안에 전화가 끊기겠네요. 전화번호를 박수 넣지. 전화번호 연구로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 연기대상을 노려받으시는 이찬희. 연기대상이라고 대놓고. 대놓고. 대상 내놔라. 아니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2008년도 연기대상. 2008년. 네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정말 저한테 꿈 같았으면 좋은 일이거든요. 꿈이 없으면 하는. 정말 이게 현실이 없는. 예 한번 들어보셔. 작년에 이제 K본부 쪽에서 사극을 좀 오래 했거든요. 세종대왕. 장영실. 거기서 이제 장영실로 나왔었는데. 예예예. 보통 사극을 하면. 상을 주잖아요. 대상 이렇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내심 기대가. 약간 기대는 하고 있었죠. 나는 어느 후보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신인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제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꼭 나오시라고.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아 이거. 줄려나 본데. 이런 마음에. 아 제가 스케줄이 있는. 사실 없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전에. 조종해보고. 네 조종해보고 갔다. 다섯 명이 후보면 한 세 분이 안 오신 거예요. 한 분은 오셨고. 이분은 약간 커플상 뭐 후보에도 올라와 있고. 아 그것도 받겠고. 아 신인상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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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변에서도 바람을 잡아요. 그렇죠. 맞아요 옆에서. 딱 오신 분들이 딱. 축하한다 먼저 얘기해 주시고. 아니에요 뭐. 선생님 덕분이죠. 이렇게 다 얘기하고. 감독님도 막 다 얘기해 주시고. 수많은 성함을 준비하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들 왜 오느냐고 계속. 누구 누구. 꼭 얘기해야 될 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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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딱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신인상 후보. 신인상 남자. 예 그럼 2008년 연기대상. 신인상 후보부 남자 부부부터. 화면부터 보고 싶겠습니다. 예. 또 이제 후보를 발표할 때 딱. 2001 딱 하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쫙 와서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이제 아. 이게 막 또 이제 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야지 이제. 네. 네.